자기야, 믹스 한잔하고 갈래? 전체 매진이 됐다가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7,200원짜리 레코드 커피 전체 매진이 돼서 살 수 없습니다. 2만 400원짜리 레코드 커피 전체 매진이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6만 5천원짜리, 9만 9천원짜리, 3만 8천원짜리 등등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합니다. 자, 그럼 먼저 황희용님이 여러분들에게 믹스커피 한잔할까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야, 믹스 한잔하고 갈래? 대단합니다. 우리 황희용 씨, 우리 동생들에게 오빠랑 커피 믹스 한잔할래? 이 매력적인 목소리로 매진을 시켰습니다. 자기야, 믹스 한잔하고 갈래?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황희용님, 레코드 커피, 파라다이스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팔리는 금액에 따라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매진 언제까지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천원대, 2만원대도 다시 한번 재오픈되기를 바라는데요. 아마 오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만8천원짜리 드립백, 그리고 6만5천원짜리 믹스 세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희용 인기, 이 정도였나? 깜짝 놀랐습니다. 레코드 커피, 커피 믹스 대짜리, 2만4천원짜리 2만4백원에 판매가 됩니다.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택배비가 3천5백원 붙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택배비를 무료로 하려면 10만원 이상 구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도 전화 주문이 가능합니다. 010-5646-1300, 010-5646-13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레코드 커피, 모카골드 커피 믹스가 나왔습니다. 더욱 부드럽고 여유로운 특별한 믹스. 오빠가 주는 믹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이건 제 목소리가 아니라 황희용 씨 목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세상에 없던 맛과 향기, 황희용 님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단 하나의 커피 믹스를 만나보세요. 공간을 가득 채우는 모카골드의 향기, 엄선된 고급 원두만을 사용하여 믹스 커피 특유의 텁텁함 없이 부드럽게 즐기는 레코드 커피, 모카골드 커피 믹스입니다. 오직 레코드 커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공개 포토 10장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커피 믹스 대자리를 구입하시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스페셜 포토카드 일면은 5가지 타입의 렌티포카 중 한 장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황영웅 건강의 영웅에는 비슷하게 퍼즐과 함께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코드 커피 7,200원짜리도 있는데요. 이거 택배비가 더 비싸니까요. 이거는 웬만하면 구입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세트 보니까요. 6만 5천원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3만 8천원짜리 그리고 9만 9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 중요한 것은 10만원 이상이 돼야지 택배비를 안 내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구입하라는 이야기고요. 혹 택배비를 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건강의 영혼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건강의 영혼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건강의 영혼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태풍 과연 그 자리와 함께 건강의 영혼 꼭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결ọ этому는 이 тип적으로 dad 이 년 속에 그때 말한 사람 웃음이 뜬 사람 자꾸만 멀어진네 맘에 속옵소서 잊지 말라고 넌 다시 사랑했어요 당신이 사랑했어요 자 준비하세요 아직 밖엔 좀 해주세요 깜빡깜빡이 희미는 마음으로 가는 이 년 속에 그때 말한 사람 웃음이 뜬 사람 자꾸만 멀어진네 맘에 속옵소서 잊지 말라고 넌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이 사랑했어요 자 준비하세요 아직 밖엔 좀 해주세요 깜빡깜빡이 그때맨이 그때맛은 사람 그때맛은 사람 그때맛은 사람 그때맛은 사람 그때맛은 사람 자꾸만 멀어진네 그때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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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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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이려가 흉대 나른 사람 모든 흉든 사람 자꾸만 멀어지네 남길 순 없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 준비하세요 아직 함께 한 점 더 있어요 깜빡깜빡이